1. 아버지의 화가 나요 미안해요 아버지 저는 이상하게 화가 나요 아버지를 보면 내 사람이 화날 거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수준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나 아버지한테 이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한 사람의 남편이셨잖아요 또 한 사람의 아버지이시잖아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시잖아요 그 가장으로서의 아버지가 역할을 충분히 하셨나요? 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이어서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는 참 박수치고 싶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할머니가 주시는 말씀이 강씨 대주님이 이제 환갑도 지난 나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서야 조금은 철이 드셨다 이 말이 나와요 너무 좀 늦게 철이 드신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셨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아까 이름을 넣어 주셨던 자손나비도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 자손나비가 지금 나이가 32이잖아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도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흔히 말해 정말 그냥 배짱이에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아 나 그냥 뭐 사업 준비하고 있어 아 나 뭐 할 거야 말은 할 수 있어 행동이 전혀 없어요 나태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이가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게 내가 환경 자체가 그랬었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 이 아이가 뭘 보고 배웠겠어요 뭘 보고 느꼈겠어요 근데 강씨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남자로서의 체면 빼면 시체세요 내가 남자로서 가오 빼면 시체세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앞에 서기는 좋아하시나 내가 내 가정을 돌보지는 못하셨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내 자손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으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는 내 느낌에 내 마음에 내 자손이 어디 나가서 밥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바른다면 나도 좀 책임져줬으면 좋겠고 그 마음 크지 않으세요?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뭘 해줬을까요? 자손한테 근데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살려고 아동바동 하시잖아요 이제서야 아버지가 그래 내가 뭐라도 좀 해서 그래 내가 좀 살아보자 이 마음이 드셨잖아요 그 마음을 그대로 아들한테 전달을 좀 해주세요 그 모습을 아들한테 좀 꾸준히 보여주세요 그래 놓고 나면 내 아들 또한 아버지한테 느끼는 바가 많을 거라 그래요 저는 죄송해요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자체가 말씀이 많으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딱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봐야지나 아들이 철이 난다 그래요 지금은 아버지가 사람의 육성으로 뭐 흔히 말해 지금 나이가 서른 들인데 때릴 수도 없잖아 때린다고 말 들을 나이도 아니고 그런다고 고쳐질 수 있지는 않아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다시 한번 자라날 수 있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살고 내 아들도 살 거라 그래요